제가 또 에너지가 있다 보니까 같이 으쌰으쌰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떨리고 긴장되고요. 조금 특이한 분들도 계신 것 같지만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봄은 사람을 찌죠. 봄이요? 신의 귀환이다 이것들아! 그 얼마 못 사시는 분 맞죠? 맞아요 맞아요. We wish winner 다 같이 외쳐! We wish winner! We wish winner 다 같이 외쳐! We wish winner, we wish winner, we wish winner!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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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힜! 히우! 우와! 꽤 좋네. 황토방 같고. 이야... 이야... 팡그러워. 반갑습니다. 여러분. 펭수 레이블의 대표, 펭수입니다. 펭하! 오, 펭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온선에 오른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안녕하세요. 우리 지옥에서 온 알마? 네, 반갑습니다. 지금 어머니는 아직 지옥에 계시죠? 지옥에 계신 어머니에게 영상 편지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어, 어머니. 아, 뭐야. 많이 뜨거우시죠? 저는 지금 죽는 곳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꼭 제가 성공해서 보도하러 지옥으로 꼭 가겠습니다. 사랑해요, 어머니. 멋지다. 안녕. 어, 에밀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가방 이쁜 거 가져오셨네요. 맞아요. 언박싱 했거든요.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 같은데. 아, 여유가 있었는데. 없어요. 아, 그러니까.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그냥 없어요. 우선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테니. 짐 푸시고 잠시 쉬고 계시면 다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Take a rest. 아, 방이 되게 아늑하네요. 어? 꽃 좀 그만 뿌려. 아, 이거 제가 뿌리는 게 아니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든지 적당한 게 좋아. 음.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식사는 하셨나요? 아, 배가 좀 출출한데. 근데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봉의학번 새내기입니다. 여기 뭐 타고 오셨어요? 아, 지옥행 왕복열창 있습니다. 갈대는 어떻게 가세요? 배고프니까 말 좀 그만 시키세요. 그는 부끄러움이 많은 것 같다. 뭔마?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라는 거예요? 그는 조금 쑥스러움이 많은 것 같다. 아, 5분만 논전 붙이고 가시죠. 아, 네. 아, 돼. 뭐 하는 거야, 인마? 아, 네? 더우니까 고추장 쓰는 거 하지 마, 친구야. 한겨울에도 더우신가봐요. 아, 더워. 아, 더워서 잠이 다 닿았네. 하이, 가이즈. 안녕, 꼬물이들. 나 지금 어디있게 펭수 레이블 합숙소야. 요즘 꼬물이들 자기관리 시대잖아. 다이어트가 가장 효과가 드러나는 거는 바로 얼굴인 거 알지? 그렇다고 또... 지금 무슨 소리가 들리나? 아, 맞다. 맞다. 꼬물이들. 한 번 인사 좀 해야 우리 꼬물이들한테.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방은 못 바꾸죠. 왜요? 아, 그냥 한 번 여쭤봤어요. 어차피 그 친구 뭐, 열 흐르면 뭐. 이, 오, 이, 아, 오. 원수. 고마워. 덕분에 많이 팔았잖아. 진짜 좋아서 웃는 거 맞지? 아, 여기 파리가 어디 겨울에? 파리가 어디. 일부러 가는 거 아니지? 아, 살려줘. 아, 죄송해요. 아, 여기 겨울인데 파리가 있네. 파, 파리? 아, 아무것도 없는데. 아, 파리다. 아, 파리다. 파리다. 아, 마치 조심해요. 빨리 해봐요. 저희 이거 뭐할게요? 자, 어떻게 다 친해졌나요? 예, 친해졌습니다. 여러분은 경쟁자이기 전에 바로 동료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의미로 제1호의 펭수 레이블 합숙 그 시작은 게임을 통해 서로 알아가고 더 친해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사. 박사. 자신 있잖아. 아, 피다 꿈은 이뤄진다. 파이팅, 파이팅. 사전 조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최애 음식이 놓여져 있습니다. 저거 대나무 아니야, 저거? 아, 대나무. 어? 이거는 대나무가 아니라 사탕수수예요. 사탕수수? 네. 뭐가 다른 거지? 한국엔 이런 거 없어. 어? 어? 한국엔 있잖아요. 나무를 흘리시는 거 같아요. 아, 아니에요 이거 내가 팬더들이 먹는 거 봤어 어, 정말요? 저랑 취향이 비슷하네요 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게임을 통해서 이 음식들 하나하나를 획득하게 된 어? 네? 첫 번째 게임은 줄줄이 말해요입니다 스팀워크가 중요해요 자, 통으로 끝난 단어입니다 시작! 쓰레기통 네, 하나, 둘, 삼칫통 두통 하나, 둘, 삼칫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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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삼칫통 오, what are you doing now? 잠깐만, 잠깐만, 타임, 타임 이거 연습 게임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밑자로 끝나는 세 글자 단연 시작 하나, 둘 네, 땡입니다 오! 잠시만요 이거는 먹으라고 내는 문제가 아니라 먹지 말라고 내는 질문이잖아요 매운 거 라면 하나 빼요, 그러면 지금 손아먹어! 라면 빼 어르신 이거 나무장태 이거 입에 붙이라고 잘 진정하세요, 어르신 라면 빼요, 잘 가요 언니 고마워 나와, 알아요 자, 이거 팀입니다, 팀 알겠습니다 인물 퀴즈입니다 EBS 유명인입니다 시작 하나, 둘 뿡붕이 하나, 둘 건디멘 하나, 둘 랜드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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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수장이 누구시죠? 저, 누구들 잠시만요 잠시만요 고기 빼주세요 고기 빼주세요 고기 안 돼 고기 그러면 그릇만 두고 가 잠깐만 그릇만 두고 가 그릇은 왜요? 고기 좋게 그냥 냅두고 가라고 자, 그러면 잠시만요 스티로폼 빼고 고기 돌려주세요 뭐? 아니야 아, NO 자, 꺼먹으면 됩니다 자, 다음 다음 문제는 진짜 유명인 오 오 오 시작 하나, 둘 오, 눈 봐 하나, 둘 송주기 하나, 둘 어, 잠깐만 비트니스 아이, 잠깐만 눈꽃이 떨어져요 또 조금씩 멀어져요 또 조금씩 멀어져요 보고 싶다 자, 아직 제 것 남아있으니까 다 열심히 해주세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게임을 못하는 것 같아서 자, 우리 솔직히 하나 정도는 편도로 갑시다 대신에 조금이라도 지체되면 더 줄게 없어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딜 에미네부터 갈 거죠? 이거 저부터 갑니다 시작 토 잃고 모양깡 고친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주깡 보고 놀란다 선악계 3년이면 통화를 얻는다 꺼져 가재는 개편 꺼져 개같이 벌어서 정색같이 쓴다 으아아악 으아아악 내가 지금 여기 저 손에 마주 잡고 저 살빛만 주세요 아, 다들 이렇게 웃음기 싹 그거 할 거야 잠깐 여기서 빅길 재현이야 빠밤 어? 우리가 얻은 이 두 개 이 두 개도 거역으로 빠진 나머지 음식 거역으로 근데 실패하면 이 두 가지 음식도 빼는 겁니다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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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파이팅 시작 누워서 떡 먹기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시장이 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하... 진짜 그 뭐하는 그 친구 저랑 롬메 아니었으면 둘 중 하나 박살 났습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샬라마 씨는 도대체 Where are you from 이에요? 인간 속담으로 게임을 하니까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알파카 속담에 뭐가 있나요? 뭐 웃는 얼굴에도 침 뱉는다 까마귀 날자 침 뱉는다 가는 말이 고와도 침 뱉는다 그런 것들이 있죠 자 여러분 어때요? 우리 다 친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나 펭수 레이블의 우승 혜택자는 단 한 맞지 네 그리고 펭수 레이블의 신조도 단 하나 네? 펭수 레이블의 신조 보여 주세요! 뭐야 뭐지 뭐지 어? 어? 바로 러브 마이 셀프 저를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라 미 나 나 나 그리고 나 나 펭수 펭수님이요? 너? 나를 사랑하라 펭수 진짜 어허 얼마나缺는다 나 안 나와 그러네 펭수 펭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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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렛츠고! 신나다 신나! 뛰어났다! 오 마이 갓! I want you to pick me up 와우, 글자스! 역시 내 친구! 어린 사이즈야, 언니! 감사합니다! 티가 있네요! 감사합니다! 아주 잘했어요, 그레이트! 네? 심사위원 저예요! 그냥 저는 좋은 말 하는 거예요! 좋은 게 좋으니까! Keep going! 자,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있어요! 두 번째 참가자를 모셔보겠습니다! 룸메이트! B의 이상은 받지 않을까요? 그럼 A는 누구로 예상하세요? 당연히 저죠!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상호 되게 만족하시나봐요, 지금! 반수씨! 네! 다음 편! 우리의 신조가 뭐라고 했죠? 러브 마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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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나무! 네! 어디 있는ど인다 ai 도회야니ik ドライ이 paradise 아하하 아하하 하하 뭐부터 ث la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